21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. 그림은 탄소화물 가에서 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. 그리고 가에서 다는 각각 메테인, 에탄올, 아세트산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. 일단은 가나다가 누군지부터 한번 잡아 봅시다. 가 지금 CH4죠. CH4니까 얘는 누구? 메테인이 되겠네. 그렇지? 얘는 메테인.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CH3COH 누구죠? 아세트산이네요. 그치? 나가 아세트산. 자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남은 거죠. 에탄올. 그치? C2H5OH 에탄올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잡았으니까 일단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한번 가봅시다. 자 기역. 가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. 메테인이니까 천연가스 주성분. 요건 옳은 지문 되겠네요. 그쵸? 자 그 다음 니은. 나를 물에 녹이면 염기성이 된다라 그랬는데 나 지금 아세트산이죠. 그치? 항상 COOH 카르복시기가 있으면 얘는 뭐다? 산으로 작용하는 작용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 수용액이 되는 게 아니라 뭐다? 산성 수용액이 되는 거죠. 그치? 니은은 틀린 지문 되겠네요. 그 다음 디귿. 다는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. 에탄올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? 뭐 술 만들 때도 쓰이지만은 소독을 하는 데도 쓰이게 되죠. 그치? 그래서 손소독제 만든다. 요것도 옳은 지문 되겠네요. 답은 4번 되겠습니다.